잘못될 뻔했는데도 꿈쩍을 안 해요. 그러게요.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든 수술하려고 할 텐데. 제가 엄마가 독일 합창단인가 뭔가요. 완전 미친 기죠 뭐. 엄마가 돼가. 하기사 고작 공약미 300석에 딸 팔아무는 신봉사도 있는데. 고작이 아닙니다. 쌀을 기준으로 한 석의 무게는 144kg, 300석 곱하기 144kg, 43200kg, 43.2톤이 됩니다. 현지 유통대는 쌀 20kg 한 포대 단위로 환산했을 때 2160포대가 됩니다. 여기에 현재 쌀 20kg당 판매 가격을 4만원으로 책정했을 때 2160 곱하기 4만원, 8640만원이 됩니다. 마트 가니까 20kg짜리 행사가로 18,000원 비 안 하던데. 아, 그렇습니까?